자 데드라이징, 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가야죠. 이어서 갑시다. 혹시 내가 세이브 잘못 불러올까봐 미리 불러온 다음 녹화를 아예 켰습니다. 패치의 노예는 안 할거고 잠복근무가 메인인데 저는 메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체력도 충분히 많은 것 같고 뭔가 원에 비해서 체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7시 나중에 헬리콥터를 보러 옥성이 가야 된다. 그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다. 이거 헬리콥터가 미리 와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7시에 온다는 거죠? 어 그러니까 바... 저번에 데드라이징 잠깐만요. 데드라이징 1에서 헬리콥터 합류하는 것처럼 7시에 온다는 거겠죠? 그러면 이제 존브렉스처럼 7시에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. 다른 거나 하자. 딸이나 보러 갈까 오랜만에? 혹시 딴 거 하기가 좀 그럴 것이냐구만? 너 멀리 있는 거는 못할 것 같아. 가위 던지기 가위 던지기 가위가 하나밖에 없는데? 어 던지는 게... 아 이거 여기서 안 되지. 이것도 때릴 수 있는 거야? 아 좀 여기서 서브게 해주지 치사하네. 나한테 뭐 서브 줄 거 없냐 퀘스트? 나한테 뭐 서브 줄 거 없냐 퀘스트? NPC가 나와 있는 애는 뭐 대화라도 돼야지. 뭐 대화도 안 되면서 왜 있는 거야? 이 토끼는 버려. 아 이것도 못 던지네. 아휴. 가자! 어차피 세이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먼저 가 있는 거면은 아닐 것 같아요 생각에는.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갈 게 있어?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살짝. 헬리콥터를 타고 캐스트 깬다는 게. 이거는 뭐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걸 줘. 어 우리 기지네? 기지 나오니까 주고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얘네는 뭐 볼일이 있으면 다 여기 있나봐. 골프냐네? 무슨 일이죠? 클럽이 없어요.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요. 찾아봤나요? 아 이거. 어 돈 준다고? 돈으로 날 움직일라 그래? 이거 골프채 찾아오라는 거죠? 아 이거 좀 귀찮아. 아이고 너무 터프했어. 건들지 말아라. 죽는다. 저 위기 상황에서 클럽을 들고 연습을 하겠다고? 아까 아까 근데 길에서 만나잖아 아니야 너? 그때 얘기해야지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? 뭐야 보상은 안 줘? 돈 준다며. 안 줄 거야? 어우 주네. 늦게 주는 것 보소. 세이브하자. 밖에 한 거 없으니 같은 세이브에다 합시다. 갑시다. 저 물러날 때를 알아라. 저거 해야겠다. 응. 부상당한 병사. 오오. 저건 도와주는 거겠지? 부상을 당했다고 나왔으니까? 사이코는 부상 안 당하지. 사이코는 도끼를 맞던 총칼을 맞던 지 맘대로 살잖아. 언제나 미쳐있지. 물러날 때를 알아라 하고. 시간 되면은 뭐 하고 하겠습니다. 어차피 잠복근무조건 시간도 열렬하네. 생각보다. 아예 그냥 시간 타이트하게 아껴서 가자. 도끼도 있고. 술이 좀 많은데? 이거 술이 맞긴 하냐? 술은 세 번 먹으면 토해버리기 때문에. 안정감 있게 가고 싶어요. 도끼를 기분무기로 쓰고. 가는 김에 오렌지 주스 하나 가져가자. 가져가고 쇼컷으로 가서 옆으로 이동해서 바로 가는 걸로. 사이로 못 들어가냐? 미개한 녀석. 비켜! 그거를. 들고. 그렇지. 오우이씨. 이거 있어야 돼. 내 생각에는. 술 대신. 응 응. 찌르기지 이거? 아 애매한데. 찌르기 아니네? 하긴 저건 찌르기는 좀 그렇지. 긁어야지. 근데 반대쪽으로 긁은 거 아니야 이거. 저 꼴책이 부분으로 긁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세이브하고 가죠. 방금 했지만. 빨리빨리 진행해서. 어. 레벨만 최선 올려주고. 엔딩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어. 엔딩 루트까지의 캐스터는 쉽게 일부러 맞는 거 같고. 다른 게 좀 어려운 거 같거든요. 서브. 열심히 합시다. 오늘 배너사가 엔딩을 봐버렸거든요. 원래 오늘 배너사가 하는 날인데. 5분만에 엔딩이 났어요.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. 전혀 엔딩 볼 생각 없었는데. 아 엔딩 볼 생각은 있었는데. 오늘 엔딩 보고. 방종하고 그냥. 끊을라 그랬는데. 어떻게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. 아 여기 길은 없는 거야 뭐야?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여기 돌아갈라 그래. 가까운 길을. 길 안 가지는 건가? 알다 가봐. 세이브 했잖아. 글러브. 여기 글러브로 만드는 거 만들 수 있나 보다. 문을 잠가 놨다거나. 그런. 독한 짓은 안 나겠지? 냄새가 나는데. 잠깐만. 어디야 지금. 어디 있어. 여기 가면 되는 거. 어 되네. 아이. 놀랐잖아. 배너사가 그렇게 끝날 줄 모르고. 한 3분만에 끝난 것 같은데. 진짜. 저번화에서 딸이 죽고. 나는 당연히 이제. 그 약간. 보스 같은 녀석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잡으러 갈 줄 알았는데. 뭐야. 돈 있는데? 아. 근데 안 잡고 그냥 끝났습니다. 2,3에 잡는 것 같은데. 2,3는 이제. 한글하고 안 돼 있기 때문에. 안 할 거기 때문에. 여기야? 와. 맵 이런 데가 있었어? 헉. 이런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오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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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최고야. 파괴한다. 쇼컷. 야. 야. 근데 무슨 게임이 쇼컷도 안 알려주냐? 설마 청소한 놈 있진 않겠지? 두놈이야. 두놈을 내가. 놓쳤는데. 아닐 거야. 응. 빨리 가자. 트럭. 트럭 줄래? 야. 같이 타고 가자 트럭. 아까 갈등 왜 없어. 아. 뒤진다 진짜. 아. 미친놈이 만원 가져갔어. 멍청한 녀석 이거 털면 되는데. 물론 만원까지는 안 나오지만. 어. 뭐야. 잠깐만. 잠깐. 엄청난 거 나온 거 같은데? 디자인상으로? 방금 합쳐져서는 안 될 것들이 합쳐진 걸 본 거 같은데. 이거. 슬래치에머랑 도끼. 너무 멋있다 야. 내 취향이다. 만들 수도 있겠는데. 기지에서. 도끼 두 개 먹어서. 먹으면 되잖아.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. 미안해. 그게 아닌 거 알지? 5,000원. 너한테 죽은 거 내가 다시 회수하는 거야. 왜. 아. 아.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. 가자. 때려 부수고 열면 안 되냐?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거를. 됐어. 가자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세이브 할 것도 없는데. 혹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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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이벤트 있을지 모르니까. 세이브 하자. 어. 나 이런 거. 잘 대응하는 사람이야. 아. 세이브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데. 아. 안 일하다. 야. 잠복 근무 시간 없다. 이거 진짜 없다. 아. 세이브. 잘못했는데 어떡하지? 아. 됐어. 가자. 뭐. 운명이지 뭐. 난 날 믿어. 캐스트를 딱. 스타트 끊고. 진행한 다음에 마감되는 캐스트면은 시간 없거든요. 아. 아닐 거야. 아. 정신 안 차리니까 문제야. 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도. 합체는 멈출 수 없지. 딱 기다려. 어우 예아. 잠깐만. 하는 김에 하나 더. 들어온 김에 해야지. 야. 이거야? 모션 왜 이따위야. 아. 뭐야. 못 때려 이러면 나. 야. 근데 도끼가 두 개 묶여 있는 것 같은데. 아.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점프 어택이 있네. 야. 괜찮은데. 아마도. 이 목숨을 구해줬으니. 경험치를. 잔뜩 내놓으시면 됩니다. 와우. 감사합니다. 틀러 머신드 있어. 야. 54였어? 생각보다 훨씬 나이 많네. 세이브 당근. 세이브지. 세이브 안 할 수는 없다. 부상당한 병사 버려야겠다. 안되겠다. 여기다가 하고.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. 23. 저 2 슬롯은 비워둡시다. 이제 할 수 있겠지. 메인. 메인. 왜. 아. 지금 믿을 데가 아니야. 메인. 바로 가야 돼. 여기네. 아. 알려주는 애들이구나. 알려주는 거지. 아니네. 이 개. 낚시꾼이네. 뭐야. 뭐한 거야. 걔는. 나 총도 있고. 보스 총도 있고. 합체 무기도 있어서. 어느 정도 잘 비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점프 어택. 저건 좋네요. 뭐. 맞디를 넣는. 약간.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. 아. 봐봐. 여기 없잖아. 가면 이벤트. 있으려나. 아니. 없을 거야. 애초에 나 지금 이제 못해. 여기서 지금. 이벤트 기다려야 돼. 할 거 없어. 부상당한 병사 어디 넣는데. 아. 아까 쇼컷일 때. 갔으면 되는구나. 아. 시간 아까운데. 어. 쇼컷일 때 갈 걸. 대기시키고. 아. 아이씨. 애써. 이거 해. 메인이 중요하지. 무슨. 뭐가 중요해. 여기 되는 거 맞지? 어? 아. 부상당한 병사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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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아이템도. 한 칸. 어. 아이템 칸 진짜 많다. 이제는. 체력 회복 3개. 무기 3개인데. 체크 하나 해. 그것도 한 잔 남죠? 뭐야. 아. 물 좀 더 해야겠다. 티카가 그 샷에 걸쳐서. 티카가 그 샷에 걸쳐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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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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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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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ak. 아. 아. 샷. 슬기. 물 박아주면 가져와야지. 뭐야. 너무 추한 거 아냐? 에잉. 아으. 헉. 변태같이 생겼다. 물 받아졌다. 갖고 오겠습니다. 하아... 가야돼? 아마 이벤트가 시간으로 일어났으니까 촉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빨리 툭 깨고 비앙사 코스 좀 구하겠습니다. 와 저기 있는데 어떻게 구하러 가? 아 지금 헬기가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... 쫓아가 저거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내가 먼저 착륙지를 알고 헬기가 오기 전이면 몰라도 이미 도착했는데 큐에티가 가면은 그냥 타는 거 아니야. 아 설마 이걸로 가는 데가 아닌가? 완전 다른 건물 같은데? 다른 거 하는 건 좀 그렇고 무조건 일단 메인 깨자. 부상당한 명사는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. 이미 나는 허투루 시간을 썼어. 나는 그 발가벗은 여자한테 허투루 시간을 썼어. 못 가져오고 그런 거는 맘에 안 들어. 옷을 들고 올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괜히 갔는데 이 옷은 맘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잖아. 헬게임이라서. 그럼 빅녀 매길 수 있으니까 가자. 빨리 가자. 메인이 빨리 끝나서 제자리에서 끝나버리면은 그 길을 메인 자리에서 바로 이동해서 부상당한 명사 하면 되니까. 근데 이 망치돋기는 좋네요. 내 기지에서도 그냥 재료 모아서 만들면 되니까 굉장히 좋네. 휴수는 하나 가자 가자. 가자. 아 이러지마. 나를 화나게 하지마. 250짜리들아. 많이 죽긴 한다. 어 너 아프냐? 응? 뭐해. 가자. 왜 이렇게 다 벌이 많냐 이렇게. 어 왜 이렇게 많아. 아이 그만 쐬자. 보스전에 써야지. 되게 셀 거 같은데? 데미지 250. 아이. 포인트 250인데 쐬야지 양심 있으면. 속도 느린데. 야 망치랑 도끼를 합쳤는데. 망치보다 세고 도끼보다 세겠지. 비어. 아. 어디서 가야되는거야? 헉. 저기요? 아 그렇게 안버네. 그거네. 그 빨개벗은 여인. 그쪽이네. 가는 길에 총만 안맞으면 되겠다. 데미지 좀 궁금하다. 이게 DPS가 나름 중요한 무기더라고요. 근접이. DPS 완전 포기한 무기기 때문에. 데미지가 약하면 아예 쓸 값어치가 없죠. 이거는. 총 쏜 녀석은. 다른데 있나? 뭐 그냥 아예. 아예 뭐 저런데 있나? 저쪽에. 음. 안 나오는데? 한 명이면 몰라도 두 명이 다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는 거야? 둘이 같이 있나? 대머리랑. 아 멀리 있던 애는 멀어서 못 봤는데 내가. 대머리 죽였고. 아 이거 세이브 한 번 해야되는데. 세이브 하는 거 잊었다. 세이브를. 오이 한방. 아 하지마.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나? 안 위험해 이 놈아. 한방이라 이말이야. 어우. 딱 되라 이말이. 으으이씨. 아 야 야 잠깐만. 아이 잠깐만 진짜. 아아 알illon. 드링킹. 말도 안 돼. 말도안돼x4 아 비타민씨 먹기 드럽게 힘드네 딘졌다 칼도 있네 바닥에? 2개 가져가면 딱 맞을거 같은데 아냐 그냥 가자 2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여 그냥 가서 나 세이브 좀 해주면 안될까? 매너있게? 진행도 좀 있잖아 중간에 해줘 나 헬기부터 봐야돼 한 번에 왔네? 아 설마 보스는 지겠어? 메인인데? 세이브도 이따윈데? 실력으로 이기면 되지 뭐 아 개틀린건 있다 느낌 쎄한데? 근접무기 쓸 수 있는거지? 와 야 캡틴 아메리카였으면 미련하게 손으로 잡았을텐데 역시 똑똑해 크레인을 이기려두네 젖갓 젖갓걸로 건방지게 야 뭐 저거 이 상태에서 죽이는거야 설마? 에이 거짓말이지? 진짠가 봐 미쳤나봐 야 미쳤나봐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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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되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쳐봐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런식이야? 미친게임 아냐 야 죽겠다 야 죽겠어 이거 내가 건너가서 싸우는게 아닌가? 아 야야야 너무 아프다 아 잠깐만 그런게 어딨어 건너가서 쏘는건줄 알지 나는 아 야 이거 어떻게 잡아 나 먹을게 없는데 잠깐만 야야야야야 먹을게 아니라 쏠게 없어 아 저거 강식 알거같다 야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이거 모바잖아 아 저렇게 쏘는구나 매너가 있네 어 이거 구름이 없으면 못 깬다 이거 맞추는거 뭐 맞추는건데 아니 씨 아 맞추는거 아 시끄러워 너 좀 도와줘 구경만 하지 말고 미친놈아 칼내 지금 왜 있는거냐 아 아우씨 어 이거 잘 피해진다 야 끝내 준다 아주 내려 건방진 녀석 이거 뭐 어떻게 잡는거야 진짜 못가잖아 내가 절로 이거 전투도 오래하면 안되는데 아줌마 지식을 엠지 다는거야 안달고 있는거 아냐 아 야 아 진짜 이거 오바야 나 돌아갈래 아우씨 너무 느려 죽는 못지않네 구르기만 하면 돼 와우 내려 저렇게 하고 잡으라는거지 지금 어디 쏴야 되는거야 뭐 알려줘야 되는거 아냐 게임이죠 어 아 저렇게 잡으라고 아 아 아 아 던져서 잡는거야 아 이렇게 늦게 굴러는데 되네 산정 되게 좋네 아 이렇게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 볼까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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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정도 다 통한다는거지 결론은 아아아아 몸체로 박는거는 폐허하지 못하죠 에이 잠깐만 실화야? 아 여기서 걸개하고 가야돼? 아 개호마야 진짜 YES 아 물론 편집 잘 밀겁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같이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TK 아으으으 드러운 놈들 왜왜왜 점촌 안해 에아아 건방진 놈들 시원찮은 놈들 나약한 놈들 열려 열릴거 다 알고있어 어디가 이 씨 건방지게 이거 하나 들고 가죠 아 뭐 들고 가면 좋을까 던지는 거잖아 슬래치에머죠 하지 마세요 먹고 가야 되잖아요 아 짜증나네 술 먹어 골깍 골깍 가자 아 그걸 왜 들어 뭐야 그거 왜 난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들었다가 놓는 거지 일단은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보스전 건방지게 영상을 세 번 영사 아냐아냐 두 번만 넣었어 던져 하는 법을 알면은 그냥 이지 게임이지 아 잠깐만 으아 건방지게 였어 한번 돌라고 돌아봐 아 이거 잠깐만 이건 안되나본데 내리고요 음 아야 아 치사하게 그렇게 나올거야 간다 내려가고 먹고 다 계산 아니지 건방지게 한바퀴 돌라 그래 내려와 패턴 완벽해 하나 둘 아 파밍할땐 반칙이잖아 어우 야 건방지게 아 진짜 그렇지 하나 더 끝났다 이제 끝났다 다 모았다 너를 파괴할 모든 세트를 준비했다 왜 이렇게 판정이 안 좋지 으아 먹어 끝났어 아 연락하지마 이런 타이밍에 아 잠깐만 잠깐 반칙이야 반칙 반칙 건방지게 말이야 안돼 저것만큼 봐줘 아 진짜 치사한 녀석 야 아 나 아이템 좀 줘봐 불이 있게 쓰게 양 오르면은 버려지잖아 아 졸나 진심러한거 봐라 이거 부수면은 어떻게 안 나오냐 아무것도 나오네 나오네 뭔가 나왔어 뭔가 나왔어 오 이것도 포함이네? 돈가방인가 빈 돈가방 죽었다 진짜 다 모았다 엑조디아 다 모았다 점사샷은 좀 오바인거 같은데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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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한 더 맞아 까불고 있어 별것도 아닌게 아 집어던지라고 한국어로 밑에 나오는구나 아 아 나 못 읽었어 마이크 때문에 안 보였어 마이크가 너무 크니까 아 변명 같긴 한데 어 솔직히 마이크랑 위치 좀 밀접해 있어 좀 그랬어 좀 마이크 좀 옆으로 치우자 야 야 무슨 엔딩 장면 같애 잡아왔네요 아 어떻게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죽거나 아예 잡혀오는 굴욕을 맛보는군요 잡혀오는 굴욕을 맛보는군요 진짜 돈도 많으면서 진짜 돈도 많으면서 그 3 그 3